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까담이 저희 반 학생들 정식 컨설팅을 준비할 때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언하지만 입시와 관련된 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준 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반복 시청해서 숙지를 하신다면 매우 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길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발 부탁인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또 자녀분들과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질문을 달아 두시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는 지금 보시는 블로그 주소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 학생들 컨설팅을 준비할 때 어떻게 되는지 크게 대략적 윤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반 학생들을 컨설팅을 준비할 때 이투스에서 운영하는 모지 사이트에 가서 수능 성적 분석을 통해서 학생의 성적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즉 표준 점수 100분이 또는 과목별 반영 비율이 어디가 유리한지 확인을 하고 또 학생의 의견을 물어봐서 테마별 검색 즉 법조계는 법조계, 회계면 회계, 전자면 전자, IT면 IT 이렇게 검색을 해서 지원후보대학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성마이맥은 비주얼 그래프라는 게 되게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뽑아놓은 후보대학들과 마찬가지 비주얼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가나 다군의 요새 소위 말하는 라인이라는 윤곽을 잡게 되고 지원후보대학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학사에 가서 합격예측 리포트 사실상 진학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선별한 후보대학의 집중문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동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어서 제공했던 그 문서에 기록을 한 다음에 까담이 갖고 있는 개인 자료 그리고 3개 사이트의 합격예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컨셉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학생하고 상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크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세부적인 것을 같이 적용해서 여러분은 지원 대학을 선별하신 후에 전문가 분들과 상의를 하신다면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의미 있는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모지 홈페이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1학년도에 이투스 사이트에서 모지라고 이름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현재까지도 무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푼 이유는 진학사와 제대로 한번 맞장을 뜨기 위해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에서 싼 게 비지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무시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경쟁사이긴 하지만 대단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환을 하고 나서 기존의 장점도 유지를 하고 있고 새롭게 추가된 장점도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들이지만 수능 성적 분석은 꽤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 검색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에도 이 기능들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 선호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대폭 개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색상도 많이 첨가가 돼서 시한성은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뭐랄까 너무 분산돼서 편집이 돼서 집중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 선호도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편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여전히 진학사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의지원 등수와 합격 예산 칸수에 강조점을 확실하게 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 괄호를 써놨죠. 모의지원 등수와 합격 예산 칸수가 제공이 되면 입시 시장의 민감한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서 접수가 마감 시간으로 다가가면 다가갈 수 이 흔들리는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대비하는 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예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했습니다만 동일대학 동일학과를 지원자 했던 학생들의 지원 경향 성적 경향을 볼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합격 세이프 컷이라고 해서 합격생의 70% 점수대를 보여주는 그 기능과 그리고 재수를 가고 와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투스에서 운영하는 모의지 활용법의 전체적인 사용법을 확인을 해볼 거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 사이트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가 운영하는 핵심 기능을 같이 활용해 보고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이동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투스가 운영하는 모의지의 구체적 사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투스 모의지, 대성마이맥, 진학사로부터 돈을 받고 찍는 광고 동영상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거라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들을 선택한 거고요.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성적표는 어디서 났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반 학생한테 공식적으로 양해와 허락을 구하고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학생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고 정시지원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능 점수는 노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지원 희망대학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러 다 하향지원 시켜서 무조건 합격하는 대학만 골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수 모집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차분차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각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사이트의 공식력을 광고하기 위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를 지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만 9천 9백 명 정도가 입력했다는 뜻인 거고 또 모의지원은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건수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와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지금 확정인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특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지원하기 전에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이트들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재산출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건 사이트마다 다르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산출 또는 업데이트를 한다고 공지를 하고 홈페이지가 잠깐 닫혀 있거나 아니면 그 값이 그러니까 합격 예측 값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 투수가 모지로 개편이 되면서 진학사의 강점들을 여기서 또 많이 보이게끔 편집을 바꿨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긴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모의지원 등수하고 또 소위 말하는 칸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재산출됐을 때 또 강조드립니다만 단순히 여기는 칸수에만 보시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합리적 근거가 있고 안전지원 대학이 있다면 도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소신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이 숫자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쭉 내려 보시면 제가 이미 모의지원을 해보고 또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가군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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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점수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 그리고 현재 지원 현황과 경쟁률은 이렇게 된다. 이건 실제 대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쭉 내려가시면 내 성적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점수와 상관없이 지원한 대학을 말합니다. 당연히 인기 있는 대학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대학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근데 이게 된다가 아니라 그냥 모의지원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지가 홈페이지가 바뀐지 이제 올해가 2022학년도니까 두 번째 해가 되겠죠. 올해까지는 무료라고 내년에는 유무료라 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학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해까지는 무료로 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내용, 원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성적 입력하고 그리고 성적을 분석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데와 검색을 하고 모의지원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리포트라는 걸 봐서 나의 합격 가능성 그리고 경쟁자들 즉 동일대학 동일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다른 곳에서 지원을 했느냐 그래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합격하면 그대로 있을 거냐 이거를 판단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거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여기를 클릭하셔서 성적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성적 입력을 하실 때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내신은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 환산 점수를 봤을 때 합격 예상 점수와 점수 차이 크게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점수 차이가 크지? 라고 했을 때 만약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인데 내신이 입력이 안 되면 그게 0점으로 잡히니까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목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신이 일반고하고 좀 다른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능 성적만 입력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투스 모즈의 가장 큰 장점 수능 성적 분석이 정말로 강점이고 거기에 이번에 올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생길 거라고 얘기 드렸죠. 올해 수학 점수를 작년 수학 점수로 환산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투스는 경쟁사이긴 한데 데이터는 이것처럼 잘 처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대학 이건 뭐 AI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이트가 다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 성적 분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표 나와 있고 지금 이거는 아마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성적표하고 동일하게 돼 있을 건데 이거를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첫 번째 동점자 성적 비교라고 해서 땡땡님의 성적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석이 간단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읽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AI가 자동으로 프로그램화 돼서 분석을 하긴 했을 겁니다만 제 경험상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막상 보셔도 그닥 그렇게 도움은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중요한 데이터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동점자와 과목별 성적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투스 진학사 대성마이맥은 때려 죽어도 세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예를 들면 물리학,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총점 이거를 등수대로 다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구 과목이든 수학이든 국어든 선택 과목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추정치를 잡아서 이 점수 때면 국어, 수학의 또 탐구의 점수가 이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이걸 네 점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건데 어쨌든 여기에 살짝 나와 있죠. 즉 저희 반의 이 학생은 점수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인데 비슷한 총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점수를 추정치긴 합니다만 비교를 해봤더니 이 학생은 총점 동일한 학생보다 국어는 4점이 부족하고 수학은 3점이 부족하고 탐구는 7점이 남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우린 답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느냐? 이 학생은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은 가능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탐구는 반영비를 세게 잡은 대학이 유리하게 나온다. 이것이 벌써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있는 점수 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계산하시는 것도 좋은 모험 대학을 찾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거는 다른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또 내려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동점자들의 영어 등급에 따른 추정치 인원을 지금처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영어가 3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총점의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1등급이 무려 43%고 2등급이 무려 48%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3등급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모험지원 대학을 골라야 되는데 총점을 가지고 찾았는데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영어 등급 간 점수차를 봤는데 영어 등급 간 점수차가 커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보는 것처럼 1등급 있는 학생의 숫자가 43.75%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 등급의 점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상대의 저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느냐? 일단 짜게 기준을 잡아 놓고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을 추가시키자 했는데 이런 거는 부정적 요인으로 잡아서 상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성적 분석에서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게 될 겁니다. 즉 비율 조합 분석 요 있는 내용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미리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검색 조합 값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상위권 대응은 국수형 탐탐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처럼 요런 과목을 버리고서 조합을 짜는 거는 벌써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은 다 버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나 아니면 진짜 가기 싫은 대학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 의미는 없고 쭉 내려가면 요놈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투스 모지의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물론 다른 사이트에도 이 기능은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하게 이쁘게 편집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로 잡았을 때 또 백분위로 잡았을 때 이 친구가 상위 몇 퍼센트에 존재할 수 있느냐 특히 과목별 비율에 따라서 이거를 활용하기 정말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 표준 점수로만 따졌을 때 국수탐을 1대 3대 3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또 2대 3대 3으로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대학이 실제로 있죠. 1대 1대 1로 반영하는 대학 자연계라면 지방사립대 의치한수에서 이렇게 하는 대학도 꽤 많고 그 다음에 교대도 이런 계열로 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자연계 비율로 따지자면 국어와 수학 탐구를 2대 3대 2로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자연계라면 이 비율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중화위권에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대학들이 자연계라면 이런 비율이 간혹 있긴 하고 또 간혹 여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율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비율로 잡았을 때 이 학생의 예상되는 백분위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근데 수능 성적표하고 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성적표에서 나오는 백분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여기서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1대 3대 3 비율로 반영하면 상위 1.3%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여기를 클릭하면 그 반영 비율 대학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없죠? 그죠? 물론 제가 모든 대학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투수가 뭐 조사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처럼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처럼 대학이 뜹니다. 근데 제가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을 드렸느냐? 어차피 클릭해도 대부분 원하지 않는 대학이 나올 거다. 실망만 할 거다. 아까 성균관대가 무조건 안전지원으로 되는 학생인데 성신여대를 지원할 일은 없잖아요. 물론 여기는 의치한 수 같은 경우 여긴 또 좋은 대학이죠. 뭐 의치한 수가 있으면 그건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활용도가 생각보다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표준 점수로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100분위로 볼까요?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상위 2.3%입니다. 근데 100분위로 잡았을 때는 1 대 3 대 3으로 가면 2.12%니까 이 학생은 그나마 이게 더 유리한 거죠. 똑같이 1 대 3 대 3으로 반영하더라도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것보다 그죠? 100분위로 반영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 클릭해도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우리 2위하고 3순위를 볼까요? 2.51, 2.51인데 표준 점수를 보면 2.69고 얘는 심지어 3%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만약에 성균관대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의치한 수 약을 노려야 된다. 그렇다면 100분위로 잡아주는 대학 그리고 1 대 1 대 1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대학을 골라서 모험지원 대학을 하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뜰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아마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학을 쓰지는 않겠죠. 그 학생이 근데 나중에 약대라든가 의치한 수가 있는 대학이라면 클릭을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이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요.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은 국수는 표준 점수로 하고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 또는 100분위 환산 대학교 환산 점수로 또 따로 공식이 있죠. 그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보통 국수는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반영 비율이 이걸로 되는 대학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선생님 제가 지원한 대학은 여기 5개에서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너무 이걸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이 여기에 없다.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그거에 따른 추정치 상위 100분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 100분위하고 근접한 대학을 고르는 겁니다. 즉 1대 3대 3이다. 그럼 우리 아까 드러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율은 최소인 대학이 이 학생한테 유리하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딱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탕구가 3등급 여기서 보신 것처럼 탕구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단,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은 어딜 가나 반영 비율이 높죠. 근데 또 실제로 이런 대학이 없으니까 이런 대학을 모험지원 대학으로 찾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쭉 내려가면 여기서 조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과목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고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이것도 보셔야 될 겁니다. 왜 탕구 두 개냐 하나냐 여기는 또 수학이 없죠? 그럼 수학을 버릴 거냐 이렇게 대학 조합을 찾아서 반영 대학 보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대학이 뜹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성적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우리 처음으로 가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요 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한다면 이 밑에 환산 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제가 봐서 이건 참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점수는 이렇게 됐으니 100분위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왜 자꾸 100분위를 이 사이트들이 활용하느냐 그때 얘기 드렸죠. 100분위는 결국 누적 등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결국은 그 100분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의 인원은 뭐 애매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100분위는 항상 존재를 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99, 98, 97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아무리 쉬어도 98, 97, 96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또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대학교는 결국은 그 등수대로 대학교 수준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들이 100분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보면 올해는 이 점수가 되고 작년으로 따지면 이 점수가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색깔이 수학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 학생의 데이터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냥 저도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는 OO 점수가 나왔는데 이걸 작년으로 따지면 100분위가 몇 퍼센트가 된다. 라고 환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온라인 배치표를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또 중요하게 강조한 사이트가 대학 어디가였었죠.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여러분이 지원할 대학을 산출하셨으면 거기에 국수탐 반영비를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도 100분위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 수학 점수의 100분위를 이 이투스 모즈를 통해서 작년 걸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학 어디가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2023학년도부터는 이거를 만약에 지금 그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래도 이걸 알아두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투스의 환산표만 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투스 모즈의 환산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학사나 대성마이맥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을 거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했다고 칭찬은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내려가면 이렇게 지원 가능한 대학도 이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대는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된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 환산 점수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차례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벌써 인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7만 9천 9백 명이었는데 8만 명으로 늘었죠. 지금처럼 인원성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 한두 번씩은 데이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른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학 검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 활용을 잘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의 상황에 맞게끔 조건값을 설정해 놓고 대학교를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골라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드릴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상위권 학생하고 중화위권 학생의 조건값이 다릅니다. 일단 상위권 학생은 모험지원도 한번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조건값 설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도 얘기 드렸지만 검색할 때 조건값이 많이 걸면 걸수록 중화위권 대학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조건값을 넓게 잡아야 되고 그 얘기는 반대로 가슴 아프지만 중화위권 학생들은 조건값을 걸면 걸수록 후보건대학이 좁혀지고 나에게 맞는 대학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값을 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중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또 그런 학교들은 학생 수를 유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과목수, 네 과목이 일단 상위권 대학이겠죠. 세 과목, 두 과목 이렇게 줄여서 검색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간호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버리고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각 사이트들이 자기네들이 힘들게 수집한 데이터 노출을 점점점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설팅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떤 눈들이 생기시냐면 대표 대학과 대표과 몇 개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엑셀표 같은 데 넣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환상공식들을 이용해서 전체 대학의 합격 추정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표준점수 난이도 이런 거 상관없이 대학교 수준에 따라서 100분이 등수에 따라서 합격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엑셀을 잘 다루시거나 그 수학적 계산량이 뛰어나시면 몇 개 대학만 검색하면 그걸 다 추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떤 군에 어떤 지역의 대학교를 클릭해서 이 전체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전체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체과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게 유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추세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문서에 칸을 그렇게 많이 만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무식하게 이렇게 칸을 많이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좀 이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대학 100개 즉 가나 다군에서 모의지원을 군별로 5개 6개 또 총 20개 이런 식으로 제안을 걸어놓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제한으로 이걸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지원을 하셨을 때 그 대학을 다 클릭을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데이터 확인하고 제 문서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또 지우고 다른 데하고 클릭하고 검색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잔머리 쓰지 않고 무식하게 클릭하고 기록하고 클릭하고 기록하는 게 컨설팅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군에 서울대 권국대를 클릭을 하면 저희 반 학생이 장연계리가 지금처럼 자동으로 장연계가 잡힙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인문계 학생한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교차전이 되는 경우 이렇게 클릭해도 쓸 수 있는 대학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복수 전공을 노려봐서 네임밸류를 높여서 문과도 보겠다. 그럼 장연계 학생은 꼭 이거 놓치신 분이 많은데 인문계도 클릭을 해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전체 클릭할 수가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간단하게라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걸 클릭하고 선택한 조건을 검색하기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칸이 또 3개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뭐를 의미하느냐 모의 지원은 말 그대로 한번 찔러보고 간단한 데이터만 점검하는 거예요. 진학사도 그렇고 대성도 그렇고 이투스 모지도 그렇고 군별로 몇 개 대학 또는 가나다군 총 몇 개 대학 뭐 15개 대학에서 20개 대학을 모의 지원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략적인 간단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벌써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실제 우리는 군별로 하나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가군에서 5개 대학을 모의 지원에서 대략적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걸 실제 지원자라고 생각해서 모의 지원 등수를 남기면 허수가 5배 이상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모의 지원을 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모의 지원에서 간단한 데이터는 보되 실제로 모의 지원 등수와 합격 예측을 하려면 최종 지원을 클릭해서 확인해라 라는 의미가 이 최종 지원입니다. 즉 최종 지원은 내가 비록 여기 이투스 모듈을 통해서 모의 지원 하긴 하지만 가군에서 나는 건국대 건축만 실제 지원하는 걸로 하겠다 라는 의미가 최종 지원이고 그리고 최종 지원을 하고서 리포트를 누르면 이건 뒤에서 볼 겁니다.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 진짜로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물론 제가 설명 꼼꼼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최종 지원을 계속 할 수가 없다고요. 모의 지원도 개수에 제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확인하고 제 문서에 귀찮아도 옮겨 쓰시고 그리고 또 이걸 지운 다음에 다른 대학을 최종 지원 해보고 또 모의 지원 해보시고 거기서 데이터를 적어 놓으시고 후복원 대학을 착착착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거의 의미를 좀 봐야 되니까 우리 초기화를 해놓고 가군, 서울,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세대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이 문을 눌러볼까요? 교차지원 가능하면 이렇게 뜰 수 있을 겁니다. 자연 이렇게 됐는데 볼까요? 상위권 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조건 값을 표준 점수로 바뀌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연세대는 국수는 표준 점수로 할 거고 탐구는 100분이라고요. 물론 그 두 개를 그냥 통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 대학 표준 환산 점수로 바꾸는 공식에 따라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든 활용 지표가 지금처럼 생겨요. 즉, 조건 값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도 걸게 되면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나는 수학을 못 봤다. 그럼 국영탐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 친구처럼 국어를 못 봤다. 그럼 숫영탐 이렇게도 하게 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조건 값이 생기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미안하지만 중화위권 대학이 많다고요. 그런데 중화위권 학생은 또 거꾸로 이렇게 조건 값을 걸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도 이렇게 되는데 뭐 나는 내신이 불리하다. 그럼 무조건 이걸 고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 값을 걸어서 검색하시면 효율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지원 대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쓰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쓸 겁니다. 즉 다른 사이트나 종이배치편을 컨설팅 업체하고 해서 최종 후보 대학을 몇 개를 선별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그 대학만 보겠다. 그럼 이걸 쓰실 거고 여러분은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추천대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대학을 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안정적정소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칸 쓰고 또 시안성이 좋게 해서 색깔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색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는 오렌지색인데 40에서 50%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점수 상정 원리에서 설명 드렸죠. 진학사 이투수 대성마임의 관계자들이 적정 점수를 보여주면 위험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짜게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보여주진 않는다고요. 나름대로 그 양반들이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야 니네 사이트 보고서 니네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원을 따른 데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점수로 그 대학 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따진다면 그 사이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40하고 50%가 된다고 했지 네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됐다고 했을 때 그래도 30%는 붙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이 보여준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모험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 드렸고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이라면 지금처럼 검색 범위 값을 넓게 잡아주시고 아무래도 인설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가나닥으로는 이건 다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보여드리면 건국대, 경희대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노출을 시키지 않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향지원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경희대도 확인하시려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대학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나는 안전지원만 찾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학교 명성도 명성인데 내 적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테마 검색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물론 자연계는 여기 있는 걸 대부분 다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반대로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명한 게 이거니까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쁘게 이렇게 표가 뜨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안정, 적정, 소신지원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은 제가 누누히 강조드리는데 이것만 보고 검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학생은 성균관대 공학의 안정카드였어요. 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친구가 가천대하고 동국대에 공대를 쓰지는 않겠죠. 애매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효율성은 좋긴 하지만 무조건 미련하게 클릭질을 다 해야 됩니다. 다군대학을 싸그리다 클릭질 해서 검색해보고 모의지원 최종지원 해보고 데이터를 제 문서에 써놓고 이 작업이 지루하시더라도 다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의지원을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도검색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활용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데 내가 뭐 재수를 할 거니까 직어국 다니겠다 나 거리상 가까운 데를 다니겠다 라고 하신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긴 할 텐데 사실 이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 검색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의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은 대학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고 나서 최종지원 모의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지원한 대학들의 표들이 뜹니다. 일목요연하게 뜹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안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지원을 클릭을 하시고 리포트를 늘리게 되시면 실제 모의지원 등수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지 AI 분석을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AI 가나다 축구 베타 버전이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클릭을 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추정치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유용성은 지금 현재는 떨어집니다. 이건 아직 클릭 수가 적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클릭을 많이 하면 할 수 노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 표본 분석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분석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모의지원 등수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학생에 그래서 최초 합격 점수는 이렇게 되는데 78명 지원한 중에서 니가 4등이니까 최초 합격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내려보면 이제 이걸 좀 해보고 이렇게 내려보면 요게 정말로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동영상도 너무 길어졌으니까 우리 중요한 이투스 모즈의 탑 시크릿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